불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오늘은 루즈타워브의 새로운 명령어를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이게 명령어가 엄청 다양하게 많더라구요 짜자잔 지금 의자가 돼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친구도 있네 근데 너무 의자가 큰거 아니야? 점프가 와 누가 앉았다 대박 뭐야 저게 근데 다 다는데 피가 저렇게 다는 사람이 있구요 자 이제 그러면 저도 한번 명령어를 입력을 해봐야겠죠 우선 짠 이렇게 해서 하고 뭐야 뭔가 이상한걸 눌러버렸어요 오? 뭐지? 우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은 짠 내 몸이 하얀색이 돼버렸어요 뭐야 이게 네온이라고 써있는데 왜 형광이 안되고 이렇게 하얀색이 되지? 이렇게 되는게 있구요 그리고 다음 블레스라고 치면은 짠 제 몸이 이렇게 유령이 아니라 유리가 됩니다 유리 쨍그랑쨍그랑 거릴 것 같죠 쨍그롱 쨍그롱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거 한번 해볼까 와 고스트 이건 유령인데? 완전 유령인데?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파이어를 붙이잖아? 그럼 이 친구처럼 이렇게 불 나요 하하하하하하 하친그처럼 이렇게 불 나고 있어요 이렇게 불이 나기도 하구요 이거 말고도 또 짠! 이렇게 하면 안되네 이 불이 치면은 얼러야 되는게 맞는데 안얼어 왜지? 이미 몸에 불이 붙어서 그런가 다시 이번엔 요거 스모크 하면 연기가 보면서 폴뻴뻴뻴 엄청난데? 이거 연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지금 명령어를 너무 많이 쳐서 그런가 캐릭터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캐릭터 설정 한번 해주구요 다음에는 어떤거 해볼거냐면 이거는 공룡 아닌가? 디노 으아! 으앙! 공룡! 공룡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서 어... 발 시부한 다음에 아! 이거 공룡 풀려버리네 사이즈업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사이즈? 미이이 음... 타! 치고서 여기서 이제 디노 하면 아! 작아지네! 아! 이 명령어가 중복이 되진 않나봐요 아쉽게도 공룡은 그냥 이 크기로 다녀야돼 구왕구왕구왕! 암! 점프 쩔부 이게 잡아먹는게 안되네요 아쉽게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명령어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재밌는 명령어가 하나 있더라고 짠 만약 이렇게 하면 짜잔 의자가 돼버렸습니다 의자도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나? 의자가 돼버렸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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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날 탔어요 아이고 미안해 너무 무거워서 아이고 야 너 너무 무겁잖아 이게 위에다가 누구를 안 치니까 잘 안되네요 누구를 안 치니까 무거워가지고 잘 안돼 그리고 진짜 재밌는 명령어가 뭐냐면 이거에요 쨘 으으으으으응아 으으으으으으 goodbye 뿅 아 표정 봐 너무 못생긴 거 아냐 너무 슈 몸에다가 몸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오 푸짓 빡 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뽕~~ 왜 이렇게 똥 싸고 죽어요! 바닥에 내 똥들이 다 굴러다닌다! 굴러다녀라 똥들! 뽕! 뽕! 으잉! 뽀르르르! 뽕~~ 이렇게 똥이 되가지고 똥을 이렇게 막 퍼뜨릴 수도 있어! 내가 똥이 된 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한번 올라 볼까? 타워를! 아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한번 쳐볼까 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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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이 친구는 진짜 진짜 거울이 되어버리네 유리가 정 예쁘다 나는 뭔가 좀 어중간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L, A, S, S 이렇게 아 나 머리카락 때문이다 머리카락 때문에 뭔가 좀 덜 이쁘다 저 친구는 엄청 예뻤는데 그리고 R, C, V를 친 다음에 어딨지? R, C, V를 친 다음에 뭐를 쳐야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은 쩡 가로로로 가로로 늘어납니다 와 진짜 뚱뚱해 어 팔 두께봐 와 이 정도면 어깨깡패 아닌가요? 어깨깡패? 어깡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치면은 짠 얇아집니다 이거이거이거이거 그건데 팔꿈치뼈랑 막 다 튀어나와 무릎이랑 어? 볼짝 볼짝 어? 이렇게 하고서 이거 하면 엄청 막 멀리 날아가나? 와우 뭔가 점프력이 높아진 것 같아 상당히 볼짝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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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희한한 명령어가 있어 뭐가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 씻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데 몸이 얇아가지고 넘어지네 몸이 얇아져가지고 넘어져버렸고요 C L E A R H A T S 이건 뭐지? 어 뭐야 몸이 까매졌어요 몸이 까매졌고 몸이 까매졌고 그리고 어 페인트 미 한 다음에 색깔 아무거나 붙이면은 짠 몸 색깔이 이렇게 변한대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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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 이거는 스파클 어 이거 몸에서 막 탄산 나오는건가 몸에서 탄산이 나올 수도 있게 해볼게요 이렇게 어 잘 묻혔나 S P A R K L E 어 이거는 없는 명령어라는데 이거는 뭔가 스펠링이 틀리거나 그런가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음에 해보고 어 스핀 스핀을 하면은 몸이 깜맥이가 뱅뱅뱅 헤헤헤헤 뱅뱅뱅뱅뱅 이거? 이거 좀 마음에 들어? 이런식으로도 할 수 있구요 그리고 이거 근데 솔직히 별로 나는 금 같지는 않았어 근데 이렇게 하면 골드가 돼요 그냥 옷 벗은 느낌? 아니 슬핀이가 안 멈추는 거야? 그러면 공룡이랑 같이 하면은 공룡 된 상태로 우와 근데 얼굴이 왜이래 공룡이 되다 말았어요 공룡이 되다 말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 JAIS 이게 뭐지? 야 하쳐버렸다 살려주세요 이게 뭔 전시입니까? 오늘은 이렇게 루즈타워 오브 엘에서 명령어들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마지막에 갇혀버렸어요 전시회 같아 박물관 느낌이야 그쵸? 박물관에서 이렇게 작품 하나 전시회 두고서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밑에 누구야? 이게 사람 있는데 그럼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